정복순 안동시 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안동시민은 이미 수돗물 반값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권기창 시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. 정 의원은 안동시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47.9%나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요구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연말 관련 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도 지난 1회 추경 예산 심사 때 편성되지도 않은 수돗물 반값 예산을 의회가 삭감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정 의원은 현 시점에서 수돗물 반값 정책은 재고하고 시장이 공약한 대로 안동 임화댐 물을 팔아서 시행하라고 꼬집었습니다.